안녕하세요. 와우고시에서 위생관계법규를 강의하는 이용하입니다. 이번에 위생관계법규 교재를 새롭게 발간하였습니다. 우리 책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각 도입 후에 개관 및 트리노트를 도입하였습니다. 이 개관 및 트리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미리 예습을 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각 단원마다 기출 및 예상 문제를 도입하였습니다. 기출 문제는 제가 작년에 직접 시험에 들어가서 복원한 문제 그리고 조리사라든지 위생사 관련 기출 문제들을 수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학습의 효과 그리고 제대로 이용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을 하였습니다. 각 법률마다 핵심 요점 정리를 수록하였습니다. 핵심 요점 정리는 작년 수험생들부터 극찬을 받았던 중요한 아이템 막판 마무리할 때 그 부분만 봐도 수험에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는 핵심 요점 정리를 각 법률 말미에 수록하였습니다. 부록으로 중요 암기사안 정리를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. 평소 때 여러분들이 핸드북처럼 가지고 다니시면서 기억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을 하심으로써 잘 안 외워지는 부분 부분들을 바로바로 확인하고 수시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시중에는 없는 유일한 우리 교재만의 장점이고요. 이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을 하시고 소화를 시키면 합격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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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